작은 우물 밖을 벗어나 넓고 거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원조 스브스의 딸. 방송인 장예원. 퇴사했던 그녀가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퇴사자 인더하우스. 해맑은 웃음 속에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함이 매력적인 선배죠. 장예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연예인 소리를. 옛날에 하면 하지마 그린들 왜 이렇게 즐겨하는 거예요? 웃겨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만점짜리겠어요. 또 새명이니까 이제 텐션 올려서 해드리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지난주 방송 나가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다라기에는 너무 똑같은 의식이긴 한데. 확실히 방송을 알아. 한 주 동안 너무 잘 지냈고요. 어쨌든 진짜 또 새해니까 열심히 달려봐야죠. 그래서 이제 한 주 처음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김준희님이 오밤을 즐겨 듣던 애청자라 예원씨 만나는 수요일이 기대됐어요. 비록 2주간이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웠어요. 오밤이라고 하면 작년에 오늘 같은 밤. 저희 첫 라디오인데. 들으셨나요? 지망생 시절 아니에요? 저 입사했을 때 선배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같은 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늦게 하고 있었잖아요.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안경 쓰고. 나 입사했을 때도 선배가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나오면서 펑펑 울면서 나왔죠. 아 오열하면서 나왔죠. 오열하면서 나왔었죠. 오밤 이렇게 그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자기 되게 많이 들었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잠깐만 6821님은 이거는 읽어야죠 읽어야죠. 직접 해주시겠어요 차라리? 찡디 잠시 들어가 있어. 오늘은 예디 예언 위주로 갑시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 있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와 살다 살다 우리 제작진 저렇게 한방 웃음의 박수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PD님이 이렇게 수월한 라디오도 있구나. 오늘 처음으로 느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제 뿌듯합니다. 아니 저건 진짜 웃는 건데. 찐을 웃는 거예요. 나 올해 가장 서운한 순간이에요. 아니 애정이 많더라고. 저 진짜 예뻐해 주긴 해요. 이 별그램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제작진이 찡디를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많이 느껴주고 지금은 거칠게 좀 키우고 있어요. 9057님이 예언 씨 찡디 별명이 제작진한테 찡찡거려서 찡디기도 한데요. 몇 년간 봐온 동료로서 공감하시나요? 아니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찡찡거리지 않았는데 요즘 배가 많이 불렀나 봐요. 찡찡거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계속 찡찡거리다가는 날라갑니다. 이거는 우리 막내 도연 잠깐만 한방을 박수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게 찡디의 매력이니까. 네 그렇죠. 친구분들은 아시겠죠. 네 제가 또 제 사람들한테만 또 이렇게 재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해요. 자 그렇게 우리 예원 선배 많이들 반가워해 주시는데 찡구분들 아쉽지 않게 오늘도 2, 3분 쭉 함께 하겠습니다. 7시까지 주파수 고정하시고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방송 듣다가 저나 뭐 이렇게 예원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사연이 있으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약간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짧은 건 50원. 외웠잖아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고요.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는 열려 있습니다.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한 지 시간이 좀 됐네. 샵 1077을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어요? 샵 1077, 샵 8910 할 뻔했네요. 아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원 씨와 함께 퇴사 상담소 이어가 볼 건데 지난주 방송 듣고 퇴사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이 쏟아졌어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샵 1077로 좋다 안 좋다 혹은 아니면 이름 같이 적어가지고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읽어드리는 게 워낙 이제 또 친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샵 1077로 이름이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이원희 씨가 본인 이름으로 문자 남겨주셨어요. 예비 퇴준생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서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인데 예원 선배 덕분에 용기를 얻었네요. 맞아요. 진짜 퇴사 고민은 누구한테 좀 털어놓기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 7849님 저는 2월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사직서 기본 상식 잘 익히고 배웠습니다. 펌펀해서 들은 대로 사직서 잘 내고 올게요. 이렇게 또 결정을 내리신 분도 있네요. 근데 저는 퇴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설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퇴사라는 게 엄청 설레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 듣다가 또 퇴사한 분들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 환영합니다. 유빈 씨가 또 저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고 남기셨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 가운데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두 살 더 많은 동료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잘 지내서 지금도 꾸준히 연락 중인데 우리랑 조금 비슷하네요. 후배는 아니구나. 호칭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제 같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는데 여전히 저는 땡땡씨라고 부르고 후배는 선배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고 싶기도 한데 예원 씨는 퇴사하고 주변 동료들과 호칭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호칭 정리 따로 했어요? 아니 여전히 선배들과는 선후배하지만 저는 근데 그 찡디에게 얘기하긴 했었죠. 퇴사하고 나서 우리 동갑이니까 이제 퇴사했으니까 편하게 반말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시험을 해봤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똑똑하죠? 제가 시험을 했어요 진짜로. 시험은 아니고 정말 친구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인권 씨가 절대로 말을 놓지 않았고 말을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원화하는 사람. 누구요? 김윤상 씨가 예원화하더라고요. 정말 윤상 선배는 진짜 한 치의 예상을 벗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나보다 후배인데 예원화? 두 살 오빠니까 좀 애매했던 것 같긴 하죠. 근데 그분한테는 말 편하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인권 씨한테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예원 선배라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인권 씨. 인권 씨라고 하고 저희는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 퇴준생들이 사연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퇴준생 들어와 보세요. 회사가 다 좋은데요. 통근 시간이 2시간입니다. 왕복은 4시간이죠. 처음에 취직된 게 어디냐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게 힘들지만 만족을 했습니다. 이제 3년째 됐는데 몸이 적응하는 게 아니고 점점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요. 왕복 4시간에 앉아서 가면 괜찮을 텐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서서 가거든요. 회사 근처로 이사도 알아봤지만 집값이 비싸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도 좋고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거리 하나가 문제거든요. 이럴 땐 과감히 퇴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버텨봐야 될까요? 우선 사연 남겨주신 최준생 너무 멀어요님께 선물 챙겨 드리겠습니다. 회사 통근 왕복 4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옛날에 제가 회사는 아니지만 처음에 대학교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다녔어요. 숙대를. 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지하철 타고 나서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진짜... 헤맸어요? 헤맨 게 아니라 진짜 오바이트를 했어요. 추근기 지하철을 처음 경험해 봐가지고. 그래서 이 출퇴근 통근 시간에 지하철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입사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거리였거든요. 왔다 갔다. 차 막히면 2시간 반 걸리고요. 와 그때 진짜 일 때문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때문에 내 몸이 상한다라는 걸 체감을 해서 무조건 무조건. 이건 진짜 어떻게든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또 항상 바빴기 때문에 진짜 출퇴근 힘들었던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워낙에 그 아나운서 처음 합격을 하면은 이제 맞는 게 모닝아이드의 작은 코너예요. 새벽 6시 반 정도에 하는 작은 코너를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러려면 6시 반에 온웨어 들어가려고 하면은 5시 반. 뭐 이렇게 막 5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헤매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아 빨리 떠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퇴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빨리 다른 프로그램을 맡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인지도가 쌓여야 다른 프로그램에서 콜이 와야 그건 맞아. 내가 이 새벽을 탈취할 수 있는데 빨리 떠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죠. 저는 그걸 좀 오래 했더랬죠. 많이 오래 했죠. 근데 요즘 그거 알아요? 요즘 내 후배들은 그거 시작을 안 해요. 아쉽네. 그게 딱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렇지. 그거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다 그런 걸로 크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기본 다지고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없어 요즘 애들이. 세상이 좋아졌네 요즘 그냥. 현진이 듣고 있지. 근데 이게 하나 고민인 게 저는 그래서 이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면은 퇴사를 좀 고려도 해몸직하지 않나. 아니죠. 아니죠. 퇴사 요즘 그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사람도 좋고 일도 좋고 다 좋은데 거리 하나 문제라고 퇴사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는 거여서.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데로 진짜 뭐 작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가까운 데로 이사하시는 게 무조건 베스트인 게. 왜냐하면은 그 이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맞아. 아 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직장을 찾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복받은 거거든요. 회사에 있는 사람도 좋고 내 일도 좋다라는 게. 그리고 사실 그 출퇴근 시간이 2시간 2시간 4시간이잖아요. 이게 일단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맞아. 사람의 그 출퇴근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가까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뭐 바로 회사 근처로 오는 게 좀 너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은. 근거리. 그렇죠. 한 40분. 그럼요. 한 시간 쪽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가는. 아니 이 한 시간에서 뭐 30, 40분 거리만 해도 이전보다는 절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4시간은 아니에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이사를 조금 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노래 듣고 와서 다음 퇴준생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들어보시죠.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들으셨습니다. 퇴사자인다하우스 장리원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퇴사 조언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지금 밖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퇴준생 들어와주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몇 년째 월급은 안 오르고 일은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라 단합도 안 됩니다. 부장님은 모든 일에 저한테 맡겨서 진짜 동료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사표를 쓰고 나오고 싶은데요. 회사 내 소문으로는 제가 곧 승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이 회사에서 고생을 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겠다 싶거든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거를 참고 기다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퇴준생 익명님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진짜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우리는 회사, 지금은 아니지만 회사원이었을 때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승진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일반 제 직장인 친구들 보면 승진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승진과 동시에 또 월급도 오르기 때문에 자기 동기들이 다 승진하는데 자기가 승진 안 하면 되게 우울해하는 걸 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서 뭔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슬프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아 승진하면 월급도 오른다. 근데 사연자분이 퇴사를 고민한 이유도 사실은 월급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월급도 안 오른다고 했었고. 근데 승진에서 월급을 오르면 퇴사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일단 고생을 한 만큼 조금 참으면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퇴사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만약에 승진을 하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퇴사의 시기가 상여금 나오는 시기라 그다음에 남은 휴가들을 어떻게 좀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가를 다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그리고 회사에 있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 저는 사실은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거의 이용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 아직 휴양소 숙박시설을 한 번도 못 해봤어. 휴양소 쓰세요.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진짜? 그 휴양소면 건강검진 아니면 우리는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예매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꼭 이용하시기를 추천해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은 건강검진 어떻게 해요? 제 돈 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건강검진 매년 시켜주고 휴대전화 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저는 최대한 이제 이거 사연 보내신 분이 익명으로 보내셨는데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시라. 그게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퇴사자 인 더 하우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원 씨가 오면 뭔가 퇴사해도 좋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았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선은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기를. 왜냐하면 제가 못 누려서 아쉬운 것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나와 보니까 또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남아있고요. 그럼요. 얼마나 매년 쌀을 줬는데요. 맞아. 쌀 주는 분이 나왔다. 네. 쌀도 주고 연말에 뭐 그런 거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이랬는데 그런 회사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맞아요. 다음 플랜을 세우시길 추천드려요. 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분 듣고 3부로 돌아올 건데 아 이게 또 저번 주에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믿고 듣는 연애 조언자 예원 씨와 함께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 잉해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 7021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향수다. 좋아하는 향을 맡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다운됐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사랑 공식과 또 스윗한 예원 씨의 목소리가 합쳐진 달달한 문구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랑 조언 조금 잘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아니 근데 대박인 게 약간 여기 제작진이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의 향수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향수를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향으로 저희가 정보를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사실 또 플러팅 장인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남녀 상관없이 해외 월드컵 가서도 플러팅을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매력이 넘친다라는 건데 오늘은 굳이 저희 제작진한테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제 스타일로 저도 사랑합니다. 나는 동생들이 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보는 라디오였다 맞다. 표정 관리를 또 드럽게 못했네요. 아마추어 같이 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가장 큰 매력? 저는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는 그 민폐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그 배려하는 게 저는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냥 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맞다. 제가 예언실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아나운서 SBS 3차 시험 보고 와서 로비에서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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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에서 이제 남자들 한두 명씩 내려오잖아요. 면접 보고 근데 주말이었는데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던 작년 아나운서가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서 저 뉴스 할 때였어요. 아침 뉴스 맞어갖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오 맞아요. 사진 찍었어요. 기억나요. 뉴스 하고 내려왔는데 그 아나운서 3차 시험 지망생들이 막 로비에 있었죠. 맞아요. 그때도 나는 되게 약간 막 대면대면 할 줄 알았는데 아우 고생 많았어 하면서 너무 편하게 사진 같이 찍자고 왜냐면 저는 그때 찡디가 안 될 줄 알고 이건 마지막 보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잘해줬거든요. 나한테 유력후보였는데 사실 유력후보는 아니었고 아니 농담이고 아 근데 저는 어쨌든 제 후배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더 너무 마음이 갔었죠. 아무튼 그래서 아 맞아요. 그때 이 사람은 사람 참 편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그리고 최근에 아나운서 지망생을 만났는데 저한테 DM을 보냈는데 제가 답장을 해줬대요. 잘 안 보잖아 원래 DM 같은 거 아니 근데 그 지망생 친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줬었나 봐요. 그 친구를 실제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그래도 마음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가끔 오는데 저는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요? 난 아직 내가 왜 됐는지 몰라갖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해도 돼요. DJ니까. 오늘 할까요? 오늘 해도 돼요. 오늘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뭐 연애 고민 같은 거 좀 털어놔요? 아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잘 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저 저는 팩폭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연애를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이건 제가 좀 배워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상담해주는 부분은 뭐예요? 제 얘기도 해주면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고백해 고백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고백을 하면은 이럴 때 좋을 것 같고 고백을 안 하면은 이런 게 생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시해줘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선택지를 주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이미 결정을 내리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대안을 제시해주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니까. 나도 선택지 주는 거 되게 좋다. 괜찮죠. 저 항상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DJ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난 내 얘기하면 아니래. 다들 막 맞아요. 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선택지를 좀 드려봐야겠어. 결국은 인권 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 입장 바꿔보니까 딱 나오네요. 자 사소한 연애 고민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도 연애 초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용훈 님인데요. 소개팅했던 여성분과 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상형인 분을 만나서 잘 되고 싶은데 어떤 걸 좋아할지 데이트 코스는 어디로 짜야 할지 고민이네요. 부끄럽지만 저도 찡기만큼이나 사랑에 서툴거든요. 찡기는 못 믿어서 예원 씨 계실 때 물어봅니다. 오랜만에 이상형인 분을 만나서 잘 되고 싶다. 근데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일식인지 양식인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고르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못 고르는 타입이어서 그러면 일식은 뺄게요.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 양식 먹기 싫은데 이 사람이 양식 먼저 말하면 그냥 저는 그래요 양식 갈게요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두세 가지 정도 준 다음에 못 고르시겠으면 너무 싫은 거 하나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맞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초반에 사연이 왔었던 게 어떤 분이 썸을 탄대요. 근데 이제 여성분과 운전 연수를 좀 도와주기로 했대. 그때 이제 코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할 때 파주 쪽 임진각 쪽 길이 좋잖아요. 가서 장어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와라 그랬다가 썸 타는데 무슨 장어냐고. 근데 장어 별로예요? 썸 탈 때 장어 별로예요? 조금 그리고 일단 파주까지 가는 게 조금 멀고 헤비하죠. 아 그래요? 냄새도 나고 잘 보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별로인 아이디어를 근데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리드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인권 씨처럼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한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를 하더라도 선택지를 주는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고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래. 선택지를 주는 생활 방식을 올해부터 좀 해봐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해요. 썸 타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데이트를 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상대방의 호감도를 조금 올릴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는 거는 사실 비추예요. 왜냐면은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주구장창 그 정면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사진전이라든지 되게 일러스트 전시회 같은 거 되게 예쁜 거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전시 볼 거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전시회장에서 뭐 사진도 찍어주면서 이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치. 썸 탈 때 영화 보면 대화를 못하니까 대화요. 그리고 막 같이 간식 먹더라도 이게 막 손 닿을까 봐 불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썸 탈 때 손도 하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거 원하시면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전에 이제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라면 대화를 좀 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전시회 전시회? 와 나는 파주 장어 다음에는 무조건 영화관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썸 탈 때 운전 연수는 저는 노 그렇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간 성격 나와요. 성격 나와요. 성격 나와요. 성격 나와요. 자 가벼운 사랑 문제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조금만 기다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3년 뒤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올해 당장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 박람회를 가자는 둥 결혼한 친구들의 집들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계속 결혼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결혼 라이팅을 합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좋고 결혼까지 생각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되는 결혼 이야기에 조금 짜증까지 나려고 하는데요. 서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원하는 결혼 시기가 달라서 고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사연 남겨주신 조금만 기다려 님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결혼 생각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두 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네요. 이건 진짜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국은 이게 이별 사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결혼은 진짜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결혼 시기가 다르면 일단 남자친구분에게 얘기를 하시고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이 정도까지는 결혼을 안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3년 뒤 정도인지 왜 조금 더 미루고 싶은지 결혼은 너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 3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꾸려나갈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어떡하죠? 저는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조짐스럽긴 한데 시작을 안 하는 것도 근데 주변에서 보면 결국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한쪽이 지쳐서 맞아요. 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시기를 맞추는 거는 빨리 하자는 사람에게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조금 천천히 보자란 사람에게 맞춰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신한 언니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조금 천천히 하고 싶은 케이스였어요. 이건 반대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 헤어졌는데 언니 다른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이번에 결혼해요.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결국은 결혼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결혼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와닿네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면은 딱 정리해서 어떤 조언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솔직하게 언제 하고 싶은지 남자친구한테 말을 해야겠죠. 남자친구도 그에 따라서 너무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기다려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결혼이 좀 급하다라고 하시면 남자친구분이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는지도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혼은 뭐 다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맞춰가야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신중하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노래 듣고 와서 사랑 문제 계속 만나볼게요. 오마이걸 유재환의 사랑속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마이걸 유재환의 사랑속도였고요. 두 번째 사랑 고민 문제입니다. 일 좀 그만 님이 보내주셨어요. 올해 초 남자친구가 원하던 직종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워커홀릭인 것처럼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커플에게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퇴근 후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일이 아직 더 남아있다며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에도 더 체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며 저랑 데이트하는 내내 계속 일만 하더라고요. 결국 싸우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버는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거든요. 워커홀릭이 심한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연 보내주신 일 좀 그만 님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미루면서 미래의 결혼 준비를 위한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죠 핑계.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버는 거다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는 외로워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입사 초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인권 씨. 제가요? 그랬었던,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조금 입사하고 나면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집중하게 되고 빨리 날 좀 보여주고 싶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얘기를 했고 나는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아야 된다. 자리 잡아갖고 너 조금 더 잘해줄게. 근데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떠났어요? 결국은 그거 핑계고 그래. 넌 안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떠나보냈어요. 이게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물론 그 일도 중요하죠. 근데 이 일과 사랑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고 정말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친구와 시간을 더 보내는 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 사랑. 어떤 게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저는 원래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출근이 9시야. 직장인 출근이 9시야. 그러면 7시에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야. 다시 출근을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이 더 좋죠. 그거는 프리랜서로서의 마인드로 바뀐 거예요? 프리랜서 돼서 바뀐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좀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 언제적 최연소 입사. 사랑이고 뭐고 지금 아기 예언이는 그래 지금 내 미래가 더 중요하지. 묻어뒀어요. 맞아요.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아니면 이 라디오를 그대로 이제 남자친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 사연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같이 막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되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남자친구가 각성을 하게끔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워커홀릭인 사람은 끝까지 워커홀릭이긴 하더라고요. 하 그리고 저도 오늘은 이 일종그마님보다 이 분 남자친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엄청 후회 남아요. 엄청 후회가 남아서 뒤늦게 시간이 흘러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마음을 가지고 SNS를 몰래 들어갔어요. 웨딩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 그럴 수 있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다 먹고 사는 일이 똑같지 뭐. 일은 뭐 늘상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늘상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에 간절해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나에게 일이 많은 걸 주지는 않아요. 또 어차피 직장인인데 그래서. 일 많이 해서 뭐 합니까. 맞아요. 적당히 하고 많이 버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 남자친구분 아시겠죠. 저희 좋은 참고하셔서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 앤 기리보이의 We Don't Talk Together 이렇게 예원 씨와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함께했는데 2주 동안 함께했어요. 2주가 금방 가네요. 진짜 금방 갔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진짜 시간이 갈아입을 시간이 어딨어요. 2주인데 2주는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친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려요. 진짜 친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인권 아나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방송 많이 할 계획인데 2024년은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계세요? 올해는 아무래도 펀먼투데이에 자주 나올 생각이고요. 왜? 지금 너무 잘해갖고 나 지금 무섭단 말이야. SBS에서 이거를 기점으로 얼굴을 많이 보이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나오는 변호사 형이 있거든요. 알아요. 그 형도 DJ 하겠다고 지금 노리고 있고 우리 도연 작가도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 DJ 자리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탐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침 라디오가 그렇죠. 우리 인권 아나운서가 잘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역시 또 우리 예원 씨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약속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솔직히 진짜 집이 시폰거리기 때문에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났다. 인권 씨가. 제 아침에 전화하면 제가 옵니다. 아니요. 그럴 일은 절대 아니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켜두고자 할게요. 제가 번호 있으려나? 번호 있지. 번호 주고 가려고요. 아니요. 개인 번호 주고 가려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리고 오늘 방송 역시도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댓글도 조금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곡 없이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클로징 기억나시죠? 그럼요. 자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라뷰 쏘마찡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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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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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